참매 예수님, 참매 성모님 오늘 우리 성취가 살과 피로 변화된 26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때 필리핀에서 온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도신부님으로 오제리 신부님을 두셨습니다. 그 당시 지도신부님으로 오제리 신부님을 두셨습니다. 성당에서 미사를 직전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리아 엄마께서 그 미사에 참매하셨고 성체를 영하시고 나서 성체가 그 입안에서 살과 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 두 신부님께서는 그 사실을 듣고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셨는데 정말로 성체가 유리아 엄마의 입에서 살과 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때까지도 신부님과 성과 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때까지도 신부님의 성과 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때까지도 신부님이 성과 피로 변화를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신부님께서는 단지 미사 때 성체가 살과 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목격하기 전에는 아주 당연하게만 여겼고 그렇게 성체를 모셔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윤리아 엄마 입에서 살과 피로 변화된 성체의 기적을 목격하시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성체 안에 현존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두 신부님은 지금까지 미사를 들이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성체를 영하시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깊이 통해 하시면서 성체 앞에서 그렇게 후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용서를 청하셨고 정말로 주님께서 살과 피로써 성체 안에 현존하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도 종종 성체 안에 주님께서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그렇게 성체를 영하진 않는지요.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성체 안에 참으로 주님께서 살과 피로써 현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체 안에 살과 피와 영혼과 천주성이 함께 현존하십니다. 왜 작은 영혼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성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참으로 성체 안에 현존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카톨릭 신자들 특히 주교님과 신부님들조차도 성체 안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주에서 성모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또한 성체 안에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체의 기적을 이곳에서 목격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저도 많이 목격하셨습니다. 인어 주제 리더소 33번이 3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바티칸에서 성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한 번은 성 요한 바오로우 교황님께서 목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바티칸 안에서 성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체의 기적 또한 바티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주한 교황 대사님이신 조바니 블라이티스 대주교님 앞에서 성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상담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주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전 존재를 다 모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다 하셨나요? 저도 제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다. 왜 식사를 하시나요? 몇 년 동안 더 살기 위해서 밥을 드시죠? 그리고 우리는 죽게 되고 먼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빵을 오셔서 그 빵을 먹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빵은 바로 나의 살이며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시고 간식도 드시고, 커피랑 차도 드실 것이지만, 몇 년 더 살다가 우리는 죽고 먼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시고, 간식도 드시고, 커피랑 차도 드시고, 다 드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몇 년 더 살다가 우린 죽고 먼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미사 중에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가 그 살과 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년, 천 년이 지나도 여러분께서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삶을 살 때, 여러분께서 두통도 없고 배도 안 아플 것이고, 아무것도 고통도 없이 배고픔도 없이 영원히 오래 기쁘게 행복하게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어떻게 이 자가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한, 난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없다면, 영원히 죽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들으세요.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체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성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현존과 사랑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성체는 바로 예수님의 전체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작은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성체가 33번이나 일어난 것을 목격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체의 영혼을 우리의 성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1996년 9월 17일에 저의 고향인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성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교자 성당에서 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성당이었습니다. 주교자 성당에서 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성당이었습니다. 주교자 성당에서 1,000명 정도 고향인 우리의 집중을 그다음 넘 grade로 가르치다. นormuş자는 우리에게 미사의 영혼을 집중을 한 것입니다. 즉, 주교자들과 함께 지 giờ 어 alan에 간행으로ised 우리에게 피스체에 대해 강조하시던 성주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그리고 그의 인생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요리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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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듦을 것에 있다면 성죄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영성죄를 분배하는 그때의 성죄를 율리아 엄마에게 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성취를 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옆에 있는 분이 피 드린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곁으로 왔습니다. 그분이 그 곁으로 왔습니다. 그분이 그 곁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입을 열어서 변하며 그 곁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성체의 기적이라는 것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영혼을 통해서 수많은 성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체의 기적을 아직 한 번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체를 영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살과 피를 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마음이 산란하지 않도록 하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너희들이 거쳐할 곳이 아주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각자들이 거쳐할 곳을 내가 마련하고 나서 나중에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서 그곳에 가서 함께 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시게 되면 제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가게 되면 여러분을 위한 곳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여러분을 위한 곳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행복 속에 우리가 다 함께 사는 행복은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일까요? 그 당시에 산토스 신부님들과 함께 성체 기자가 목격하셨습니다. 지금 산토스 신부님은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다. 엄마 주님께서 그분을 뵈셨습니다. 201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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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뵈셨습니다. 제 동생 신부님과 예수님의 성심이 열려서 피가 쏟아지기 바랍니다. 그 때 제 동생 신부님과 형님의 성심이 열려서 피가 쏟아지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2002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성모님의 동산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온 몸의 피를 범벅이 된 채로 흘리고 계신 것을 보셨습니다. 그 심장은 다 열리고 찢겨서 피가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신부님들은 성혈의 기적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는 성혈의 기적을 목격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부님들이 성혈을 직접 찍어서 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신부님들이 성혈을 직접 찍어서 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님의 아들아는 성혈의 형님의 성혈의 성혈의 가족이 정말 행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영하여, 그는 세상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바로 다음 주님의 성혈의 성혈의 성혈에 계십니다. 2014년에 줄리아는 기적을 목격하였습니다. 2014년에 우리의 동생 신부님과 함께 만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과 하느님만을 믿으십시오. 오늘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모든 불신을 다 보내주시고 오직 주님만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주셔서 제가 부활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은 부활의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은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어떤 걱정이나 근심도 갖지 마십시오. 사랑의 성사인 예수님의 성체를 우리가 영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항상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함께 모시게 되면 성체 안에 우리가 모두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모님께 온전히 속해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원망에 온전히 속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좋은, 깊은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모두 태우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온전히 여기서 항상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잔인 영혼과 온전히 함께 저에서 Right-nosed Вот- Coin에 함께 그 때가 오면 우리는 모두 함께 천국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천국에서 곧 만나도록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